태평양 푸른바다 위에 자신들을 악어의 후손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을 섬기고 그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로 삶의 향기를 만들어낸 현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삽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아픔의 역사를 딛고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강건한 사람들의 나라 동티모르 마지막 여정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낸 이 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곳 아따오로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동쪽 인도네시아의 섬 발리와 호주 사이에 해뜨는 섬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은 수도 딜리 북쪽에 자리한 동티모르 최고의 섬 천혜의 바다를 가진 아따오로입니다. 동티모르 동티모르 섬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수도 딜리 한나라의 수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딜리에선 버스도 참 아담합니다.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미니버스 미크로넷 인데요. 작은 몸집으로 도심 곳곳을 누비는 딜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정원은 따로 없지만 많을 땐 열댓 명도 탑니다. 미크로넷은 워낙 실내가 좁아 좌석이 따로 없지만 인기 있는 자리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외석인데요. 버스문에 매달려 가야 하지만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 미크로넷이 일반인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인기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타기도 타지만 25센트 하는데 밖에 매달려 타면 15센트면 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타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서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값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풍경 감상은 덤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미크로넷을 타고 당도한 곳은 압다우로 섬이 바라다 보이는 딜리 선착장인데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죠. 동티모르의 부속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압다우로. 압다우로 섬으로 가려면 이곳 딜리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에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여객선은 늘 만원입니다. 압다우로 섬으로 가는 여객선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객선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성평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소수 보니까 여행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가면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에서는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섬에 많은 공급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바깥세상에 물풍이며 소식들을 싣고 비로소 일주일 만에 열리는 백길 압다우로 섬으로 가는 길은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파도를 가른 지 3시간 남지 압다우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도 딜리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떠있는 섬 압다우로 우리나라 완도보다 조금 큰 면적에 8천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청정의 섬입니다. 딜리를 떠난 여객선이 도착한 곳은 섬 동쪽에 자리한 벨로이 항구 압다우로의 간문이자 섬 여행의 출발지가 되는 곳이죠. 벨로이 항구는 섬 곳곳으로 가는 수상 버스나 수상 택시들의 정거장이기도 합니다. 이 배에는 딜리에서 사온 생필품들이 가득 실렸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여객선이 들어오는 날이다 보니 승객들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섬에 왔음을 실감하는 인삿말입니다. 하루에 타시 그럼 저도 섬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여정은 벨로이 항에서 배로 두 시간 압다우로의 인어들이 산다는 아다라 마을입니다. 아다라 마을로 향하는 뱃길 재미있는 길동물을 만났습니다. 맨 앞에 있는 배가 두 개로 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안 나네요. 지금 장보고 나가는 풍경입니다. 길동무들의 배웅을 받으며 푸르디 푸른 태평양의 바다를 쉼없이 달린 지 두 시간이요. 아다라 마을에 닿았습니다. 투명한 쪽빛 바다를 품고 있는 아다라는 섬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작은 어천 마을입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으니 아다라 마을의 인어들부터 만나봐야겠죠. 마을 처자인 사라를 따라 도착한 곳은 아다라 해변. 인어가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이분들이라네요. 모두가 특이한 모양의 안경을 머리에 얹고 있는데요. 아다라 인어들에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다들 지금 물안경을 끄고 있습니다. 거꾸로 썼네. 이단의 사이다?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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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를 따시 따시 미안해 소리 미안해 여기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녀 분들이에요. 동남아시아의 동쪽 끝 동티모로의 태평양 앞바다에도 우리처럼 해녀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기도를 올리는 아다라의 해녀들 아다라 해녀들은 잠수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는데요. 작살 하나와 이 옳고라는 나무 물안경만 있으면 준비 완료라는군요. 물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라를 따라 물질을 나설 참인데요. 옳고가 나무라 방수가 될련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실험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물 안 들어가네요. 나무로 그냥 유리를 댄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거 안 들어갑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해녀분들은 평생 이 올꾸를 쓰고 물질을 하셨다니 그 성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드디어 아다라 마을의 인어들이 유영을 시작합니다. 각양각색의 산호와 열대어들이 논의는 맑고 투명한 아다라의 바다. 이 수중에서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은 1분 남지. 어느새 해녀들의 손엔 조개묘 각종 해산물들이 들려 있습니다.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최친은커녕 간순히 숨을 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잠수하자마자 물 밖으로 탈출입니다. 올해 20살 해녀 사라는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녀의 평균 잠수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 힘들면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종행무진 바닷속을 누빕니다. 사라는 작살잡이 실력도 수준급이랍니다. 그녀의 포위망에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과연 아다라 최고의 해녀답습니다. 잡힌 물고기엔 감사의 입맞춤을 잊지 않습니다. 궁핍한 섬사리에 유지할 건 바닷뿐이라 해녀가 된 아다라의 여인들. 평생 물질하며 생계를 꾸려 성과 자식들을 지켜온 누구보다도 강인한 아다로 섬의 어머니들입니다. 성과 자식들을 지켜온 바다에서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라. 고맙게도 멀리서 찾아온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함께 물질하느라 고생했다며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는군요. 손님 맞이로 분주해진 부엌. 오늘의 메뉴는 사라가 잡아올린 플라이라는 생선튀김 요리랍니다. 고기잡이는 사라 담당, 요리는 새언니 담당이랍니다. 고기잡이는 사라가 대대로 해녀 집안인 사라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나가 물질을 보고 배웠으니 사라가 타고난 해녀가 될 수밖에요. 요즘은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를 대신해 사라 혼자 물질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는 저녁 식사 시간. 직접 농사 지은 양과 직접 잡아 올린 생선으로 마련한 참으로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사하라 덕분에 아다라의 바다가 그대로 느껴지는 별미를 맛보습니다. 밥 먹는 내내 집안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해서 사라는 또 내일도 바다로 나갈 겁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해녀 마을 아다라의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동키모르 최대의 섬 아따오로 동키모르 최대의 섬 아따오로 아따오로 섬 동쪽 해안에 자리한 어촌마을 비켈리 아따오로 섬 동쪽 해안에 자리한 어촌마을 비켈리 여행자를 맞이한 건 산호 해변을 놀이터로 삼은 섬 아이들이었습니다. 페트병에 나무 바퀴를 달아 만든 자동차 제법 속도도 나고 달리는 기분이 그만입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고 컴퓨터도 없지만 비켈리의 아이들에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들만의 자동차와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놀이터가 되어주는 바다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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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켈리 해변에서 만난 어보 10살 소년도 고깃배를 탄다기에 저도 바닷장업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하다는 빅켈리의 바다. 헌데 운전 담당이 어부 소년입니다. 7살 때부터 배를 탔다더니 여유 만만입니다. 바다 위에 탓을 내리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업 준비를 하는 안토니 씨.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 장어를 잡으려면 잠수를 해야 한답니다. 어부에게 공기를 주입하게 될 공기 압축기가 작동되고 20년 경력의 빅켈리 어부 안토니 씨가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생명줄인 공기 호수에 의지한 채 수심 10미터까지 잠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소년은 아빠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깊고 푸른 빅켈리의 바다. 차가운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이곳이 빅켈리 어부들이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입니다. 잠수한 지 20여 분이 지나자 어부들이 수면위로 떠오릅니다. 몸 길이만도 얼추 1미터가 넘습니다. 작살자비의 명수라더니 월척을 낚아올린 빅켈리의 어부들.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특한 아들을 둔 안토니 씨와 함께 빅켈리 마을의 명소를 찾아왔는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한 해변의 안반지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선 1년 내내 뜨거운 물이 샘솟는다는데요. 지열로 생긴 천연 온천수랍니다. 마을에선 이 온천을 루리, 즉 신성한 곳이라 부르며 아주 오래전부터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매 presidente에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엄청 Penguin James, 가을에 상태에서 林물이네요 새벽에 mu53가 아니라 네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매일 험한 파도와 싸워야 하는 비켈리의 어부들 이 온천은 아따로 섬이 어부들에게 내어준 처녀의 심태입니다 안토니씨가 오늘 잡은 바닷장어를 손질합니다 월척이라 장에 내다 팔면 수입이 제법 될 텐데 오늘은 이 바닷장어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나 맛볼 수 있다는 전통 보양식 뚜쿠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바닷장어 요리엔 뚜까마라는 향신료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바닷장어의 향신료, 마늘, 고추 등을 넣고 이제 푹 끓여주면 어부 남편이 잡고 그의 아내가 정성껏 요리한 뚜쿠스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요리가 끓는 동안 소개할 사람이 있답니다 올해 70이 되신 안토니씨의 아버님 어르신도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빅켈리의 어부셨다는군요 이젠 연로한 탓에 뱃일을 접고 장신구 만드는 일로 소일거리를 하신답니다 결혼한 LAUREN 래누어? 래누어이 거북이예요 거북이는 거북이 닭닭합니다 두껍고요 거북이 등껍질이요 등껍질을 잘라서 팔찌를 만드는 겁니다 예부터 아따로 섬에선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해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왔답니다. 단단한 등껍질로 팔찌 같은 장신구를 만들려면 등껍질을 끓는 물에 푹 삶아야 하는데요. 한결 부드러워진답니다.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 등껍질을 푹 삶아내고 난 뒤 팔찌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하루 정도를 두면 아따로우의 전통 공예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손을 내밀어 보라는 어르신 선물이라며 제게 어르신이 직접 만든 팔찌를 끼워주십니다. 덕분에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빅켈리의 별미 뚜꾸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안토니 씨 마당에 자리한 야외 식탁이 운치를 더하는데요. 빅켈리의 깊고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강한 음식에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안토니 씨 가족까지 더없이 즐겁고 맛있는 밥상입니다. 한국어와 떼뚜노를 번갈아 가며 맛있다고 표현할 만큼 잊지 못할 성찬입니다. 3대가 같이 사요 3대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또 손자까지 그것도 재밌는 거는 3대가 다 같은 일 아주 가족주의가 넘쳐나는 그런 가족입니다. 떠나야 할 시간 그들이 들려준 삶의 노래처럼 바다가 있고 친구가 있어 아따로 오르는 행복한 섬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부인 아버지는 바다를 품고 해녀인 어머니는 섬을 지켜가겠지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해 뜨는 동쪽 섬으로 떠났던 여행 이제 아디오스 이별의 말을 전하지만 다시 본디야 아침 인사를 건넬 그날을 기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pensar 를 공부할 때 모두 인사할 때 다른 영상에서 만났으면 어린이로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놀라운 그가 약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메시지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